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트럭, 뒤에 또 한 트럭, 구르마까지 협찬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살 빠지는게 아니라 살찌는 방송이네요 진짜 비온다고요, 맞으면 되지 양말에서, 모자에, 신발에 먹을 것까지 물에다가 우리 형님들께서 다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호의 옷이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강연히 뒤에서 노란티는 두통이 많이 이뻐라 해주십시오 형님들 딱 시원하면 딱 시기겠다 형님들, 명당인데 좀 쉬어다 가면 안될까요? 여기 너무 시원하다 또가 아니고, 시발 놈아 시원하다고 야, 빵 먹자 참,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로 엄살이 아니라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야, 아야 아야 발에 물집이 지금 한 다섯 개요 지금 아 지금 발에 물집이 한 다섯 개 정도 나는 다섯 개 아이스박스부터 해가지고 싹 다 우리 형님들 다 갖다줬어 100원, 5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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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래 보고싶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미션 먼저 주시면 됩니다 형님, 미션 먼저 주시면 됩니다 형님, 미션 먼저 주시면 됩니다 자, 돌려라 서äll noite 서열 Micha단 센터 în applause 으 흥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남자 타고 있는 거 아니지? 진짜 미인이네요. 양상 갖고 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자여자 하네. 찐찐 찐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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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게 무슨 약일까요? 형님들. 약상 갖고 왔다는데. 잠깐만요. 이게 무슨 약일까요? 설마 제... 제... 알보치. 알보치. 제가 발랐는데. 아... 또 제일 신청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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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구강용. 잠깐만요. 살끼지 마세요. 주멍이 해 끓는 거 아이가? 진짜님 이거 가그라라고. 아... 누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제 인마. 개새끼들아. 어? 받제. 나는 강연이 패인 줄 알았다. 시발. 어... 미녀가 되길래 강연이 패인 줄 알았다. 아... 아... 사진 찍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찍었어요. 아... 아... 다시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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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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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발톱이 내 스타일이더라고. 발톱이. 어? 네일이 마. 네일이 네일이 마. 와... 아니 얼굴도 이쁘더라. 야 강연아 얼굴 안 이쁘더라. 고맙습니다. 어... 어... 그다 벤츠... 2,300. 2,300 타고 왔다. 2,300. 엄청 이쁘던데. 약간... 한채형 느낌? 어... 진짜 그래요. 한채형 아니면 김혜수. 어...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맞지? 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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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가오 좀 사는 부분이구만. 맨날 시발건으로 늙은 아저씨들만 오다가 벤친이 하나 오니까 아 새하가 된 느낌이구만. 뭐 강현이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지? 아닙니다. 아이가?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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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여자가! 이야 안녕하세요. 안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바깥! 이야! 이야! 반째! 피로에 바깥!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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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이야! 우리 벤친이 누나 정천수 사는데 정천수. 어. 자 보자. 이야! 뭐예요? 얼음! 이야! 센스 보소! 어? 야 빨리 얼음통 넣자. 안 넣었습니다. 어? 아까 벤친이 누나 보니. 이빨 사갖고. 얼음 사갖고 왔다나? 이야! 존때도 이거 어쩌노? 이거 그대로 이래 두고 가야 된다. 어. 시원하게. 이야! 시발 이거. 컨텐츠 진짜. 내가 짰지만 이거 너무 시발. 어. 너무 좋은거 같은데 형들아. 이야! 센스 보소. 이야! 봤죠? 여자팬들 왔다 가는거. 이야! 김미정씨. 긴장 좀 해야겠는데. 김미정 누나. 긴장 좀 해야겠는데. 아. 미모가 또 상당하네요. 바쿠TV 마. 족 같은거 마. 기다려보세요. 아. 아. 아니. 저희가 방송에서. 얼음이 필요하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어. 시청자분들이. 내려놓고 가는데. 어. 와. 와. 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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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형님. 와. 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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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얼음이다. 와. 아이스크림 3개 좋습니다 형님. 이야. 반창고. 이야. 이야. 이게 야방의 신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자. 하나씩 쓰자 이거. 이야. 와. 레전드네 레전드. 어. 벤츠녀 왔다 가고. 어. 저 그린저 누나 왔다 가고 마. 어. 아이스크림마. 족 같은거 마. 이거. 야. 이거 한달해도 되겠다 형들아.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메르세데스 형님 오면 어떡해요. 방송 겁니다. 어이. 와. 아이스크림도 존나 비싼거네. 아이스크림도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미장 확실하게 해놨네. 족 같은거. 미장 봐라 미장 야. 오. 맛은. 영상도요. 맛은 있네. 전화도요. 맛은 있다께. 전. 전. 중. 팝콜데비 여비제도보다 더 이쁘더라 솔직히 야 맨날 형님들만 오다가 누나들이 오니까 조가드거 분위기 자체가 틀리지네 아까 누나들 내리니까 오 치는 거 너거 봤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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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맥이나 저 씨발새끼 저거 왜 가까이 붙고 지랄이야 이 씨발언니 진진님 보러달라는 게 미션이라고요? 아 다 와져나노 진짜 아이 똥쟁이 형님 무슨 뭐 터보가 부릅니다 사이버 러브요 랜선사랑 아유 제발 좀 아이다 일단 미션은 미션이니까 야 야 야 메뉴판 근데 형님 진진 누나가 노 하면 안됩니다 똥쟁이 형 알겠죠 진진 누나가 노 하면은 형님 전화번 못 드립니다 꽝! 예 꽝입니다 형님 예 꽝입니다 형님 예 덜거보고 세글자로 입구컷이라고 합니다 입구컷 입구컷 내가 남자라면 진짜 진진이 누나가 진짜 맘에 든다 저는 한 5만개 들고 옵니다 5만개 들고 와갖고 미션 나올 때까지 똥같은거 계속 쏩니다 500개만 들고 와갖고 저 손 나는건 간본다는 거잖아 어?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입구컷 당했는데 저서 포기한다면 그건 남자아이지 똥같은거 이 형님 백옥목님 말씀하십시오 나도 보고 가요 누가요? 누가요? 백옥목님 계세요? 그러면 저하고 형님하고 얼굴 보는 날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뭐 형님 길 따라 오시면 됩니다 형들아 우리 이제 밤을 수 있는거 아이가? 점점 나오니까 뭐가 보이는데 용강동 어? 어디 용강동? 용강동 용강동 족같은거 가보자그러면 밥물어 형들 용강동도 아세요 용강동 밥물 때 많다고요 밥 먹을 때는 많지 이제 우리 구글하러 들어가야되는데 가다보면 길건던 엔젤리너스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미스터님 브리핑 나중에 해주세요 기억해놨다가 아 맞네 저 기아집 저 엔젤리너스 여기 옛날 다 왔던 데잖아 지나가다 다 본건데 안해줘요 해주지 마세요 이 십자식아 이 개새끼야 이 마스터 같은 손으로 앉았네 십새끼 미스터 빙그치 생긴 새끼 개새끼야 어 다리 아파 야 저 뺏기 나 저 저 저 엔젤리너스 가갖고 어떻게 족같은거 뭐 엘콘 바람에 좀 조져야되나 어? 지윤님이 얘기하네요 보고 보고 기다린다고요 어디서요 엔젤의 경주 형님이 기다린다고요 혹시 저 형님 아이가 앞에 어? 저 화장실 때 저 보급인거 같은데 어 저 보급인거 같은데 지금 차한테 지금 서하고 있는데 형들아 저 앞에 보급 아이가 차 뭔데 차요 알부인데요 기아차 어 짐이 많아진다고요 이 김요포 뭐 뭐 이정도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우리 진진 누나는 나중에 저한테 저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쓰던 칫솔하고 예 제가 닦던 거 저 뭐야 뭐 걸레하고 난주 싹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서비스로 강현이 양말하고 예? 강현이 양말하고 보내드릴게요 누나 예 괜찮아요 하하하하 아니 다른 여자들은 다른 여자들은 달라고 난리인데 갑자기 저희가 가까이 오니까 깜빡기 비상깜빡이에서 어 오른쪽 깜빡이가 들어갑니다 그 차가 움직이죠 자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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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보급 아니네요 내비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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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세운건데 저래 매긴다 이 시발새끼가 매기 매운탕집 사장같은 새끼 개새끼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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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 뭐 뭐 뭐 없나 얼굴 다 탔네 입술이 생각보다 두껍다고요 여자들이란 것들아 앉아갖고 18년들이 그런 거나 관찰하고 18년들아 참 문제다 문제 앉아갖고 입술 두꺼운지 그런 거나 관찰하고 18년들아 음란마귀 같은 년들아 18년들아 그래 좋나 18년들아 그만 밝히라 밝히고 밝히지 말고 감사합니다 물은 역시 점천수 물은 명골 아파 죽겠다 버스에서 여자들이 쳐다봐 아 뭐라고 진짜 강혈은 반사하는 오버통한 느낌 아 쉬운 누나 이 셋 중에 팬티 있는 남자는 강혈이 밖에 없는데 어떻게 강혈이 한테만 넣어도 될까요 그것도 사각 쫄쫄이 팬티인데 남은 서비스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서비스로 한번 보여줘라 남 돌려봐라 자 와 이건 꽝이다 꽝꽝 이건 꽝 꽝에 더 많이 치우친거 인정 꽝꽝 꽝 꽝까라 꽝깡 꽝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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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이 안나오네요 형님들 와 아쉬운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윤 누나 말씀하세요 한거래에서 우회전하라고요 비포 유 커피숍 나온다고요 거기서 시원한거 먹고 하라고요 누나 혹시 거기 거기 사당님이세요 사당이면서 사당 아닌 척 하면서 저 훔쳐보려고 하시는거에요 멀리있어서 보급주로 못 간다고요 겁이 먹고 하라는데 오늘 어디서 저희들 어 오늘 일단 시장가야지 여기서 시장봐나 드시고 드시고 싶은거 드세요 저희 돈 없는데요 누나 결제 그 가서 지윤 누나가 공짜로 먹으라고 했다고 먹으라고 했다고 하면 되나요 솔직히 이건 보급이 아니지 네 이건 노인적이라 압니다 누나 네 누나 이건 노인적이라 압니다 드레스 대스 형님은 내가 알기로는 연애하기 전에는 굉장히 발을 정자 형님이셨는데 연애하시고 나시더니 사회 악자로 바뀌시네 어 사회 악자로 바뀌시네 어 대스 형님 진짜 젠들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많이 변하셨네요 예 옛날에 대스 형님 그립네요 예 진짜 굉장했죠 요새 그 자체였는데 진짜 뭐 간지간지 그런 간지가 없죠 예 저는 진짜 배정남인줄 알았습니다 진짜 배정남인줄 알았죠 너희 너희 기억하고 싶어 아니야 그거 아 그거는 중복미션인데 예 아니요 지금 돌려가는거야 아니에요 아니요 팅팅이 누나 팅팅이 누나 혹시 유치원 원장 아니죠 아니 형님 저 지효 누나가 커피 먹고 알았는데 그거 인정 됩니까 자 민심을 보겠습니다 지효 누나 선수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자 가도 된다 1번 가지마라 2번 와 개새끼들 존나 양아치네 가도 된다 1번 가지마라 2번 채팅창 보자 1번이 더 많네 네 1번이 더 많네 자 먹고 갈게요 네 누나가 보급을 멀리서 갖고 보급을 못 해주는데 고생한다고 여기 바로 옆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먹고 하래 됐다 스톱 아 돌림판 돌리라구요 왜 너희가 시발놈들아 뭐 어 왜 자꾸 눈을 받고 자 그러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저 저 이거 판 한번 돌릴게요 되나요 1번 많고 2번 많고 하니까 돌리면 인정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아이고 시발새끼들아 이 족같은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고맙다 이 시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누나 어쩔 수 없나봐 복은 맞는데 시발새끼들이 시원하게 커펜잘 먹고 좀 쉬다 갈라 했때만에 개새끼들아 안됨다 안 돼 바로 앞인데 바로 앞이라도 누나 뭐 어쩔 수 없네요 이 십자식들 가게 앞에 놔둘까 가게 앞에 네 누나 갖다주는거 아니면 인정이 안되네요 보니까 놔두면 보급이지 아 커피를 나비 두면 예 보급맞답니다 예 놔두는거는 보급맞대요 누나 뭐 뭘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묶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꼬빼기로 묶겠습니다 누나 진짜 X같은 새끼들 아이고 개새끼 여기 앞에 커피숍 있단다 저거가 혹시 누나 커피숍 이름 뭔데요 리포유 아 다리 너무 아프다 못 걷겠다 아 아 밥도 먹어야 되는데 미군형 다 흐려가지고 아파하고 그것도 못하겠고 필요한거 없으십니까 예 팝콘이요 팝콘 필요합니다 스틸하면 레전드다 욕을 해라 욕을 해 시발로마 조상욕을 십새끼야 헤드립을 해라 혹시 저 안에 저 완전 뚱뚱한 누나 저 180km 가까이 보이는 누나 저 누나 저 누나인가 지윤 누나 맞네 어 우리 지윤 누나 얼굴 보겠네 보겠네 우리가 어차피 저 가게 들어가서 못 먹으니까 우리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 누나 저 못 들어가 누나가 거기 앞에 놔두고 가야지 저희 먹을 수 있습니다 와 가야 밀면 있네 밀면 먹고 싶다 와 집 이쁘다 와 집 진짜 이쁘네 딱 스튜디오로 쓰면 딱 지기겠네 앞에 마당에서 술 먹방하고 소리 지르고 개지할 때라도 아무도 뭘 안하겠네 자 커피숍 포유 리포유 리포유 예 이뻐유 지윤 누나 이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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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돌 굴러 가유 바로 앞에 갖다 놨다고요 혹시 저 아우디 저 누나 있어요 바로 앞에 어디요 누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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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만데 지나가면 준다고 혹시 혹시 예 혹시 혹시 네 네 네 혹시 혹시 모털 도사님이세요 아니세요 네 아 지금 정문하는데 혹시 개그맨 경진이 형님이세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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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쿠프 혹시 저 앞에 에스 혹시 에스유비 혹시 저 에스유비 혹시 에스유비인가요 어 아니고요 가자 지나가자 진강현이 어그로가 혹시 어그로가 아니지 아 그래 건너편에 뒤에 있다 그래 커피숍으로 가세요 커피숍으로 가면 누나 하고 마주치잖아 지금 포유지난다고요 지금 지났다는데 아 다리 아파 아니 길 건너에 커피숍에 있는 거 알아 아는데 누나가 온다잖아 좀 시발놈들아 개인동적인 그만하고 커피숍 가라 아니 너가 커피숍에 들어가갖고 처먹는 거 인정 안된다며 이 시발놈아 개족같은 새끼가 이 시발놈아 아 사장님 갖다준다고 받아올게 내가 사장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주라고 하던가요 여기 2층에 예 저희 엄마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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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우 누나에 대해서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2층에 하니까 야 대형 미용실이 대형 미용실이 대형 미용실이 대형 미용실이 대형 미용실 아니 왜요 또 아 미치겠다 메르세드에서 500개 쏘셨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니 왜요 이게 왜요 이게 왜요 똥이 혼자 다 먹으라 뭐 똥이 혼자 다 먹으라 뭐 똥이 혼자 다 먹으라 커피 이거 다 예 돌려야 돼 이야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제발 꽉 나와라 돌리겠습니다 좀 더 데스 잡는 보통 다 참으라 시발 새끼야 아휴 야 빨리 가자 어디로 가야되나 절로 가야되자 야 2층 저 저 누나 가게인거 같은데 야 어슷 크네 어 와 미용실 어슷 크네요 100평 그냥 넣겠는데 야 커피 혼자 쳐먹으니까 맛은 있냐 야 커피 혼자 쳐먹으니까 맛은 있냐 쳐먹으니까 맛은 있냐 시장 가서 뭐 할거임 시장 가서요 누나 밥먹을거 싹 다 뭐 싹 다 싹 다 가가지고 밥먹을거 싹 다 접수해갖고 와야죠 가서 다 공짜로 장볼겁니다 일단은 오늘 뭐 삼겹살 일단은 가서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은 한 얼마어치 어 갖고 올 수 있겠노 누가 할건데 니 자신감 너무 붙은거 아이가 16점에서 3만원어치 고기를 공짜로 줄거라 생각하나 형도 갈 때 진짜 시험차고 진짜 장고조다 때려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사장이 안경을 깼다던가 눈이 짝재져 있으면 절대 그냥 나온다 아버지 말씀 들었제 네 맞죠 안경끼고 눈 짝재진 새끼들하고는 아예 겸살도 하지말라고 네 맞죠 보기 일단은 어 시장에 가서 저희는 지금 어 돈을 돈이 있어도 돈을 못써요 그리고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는데 일단은 가서 어 장을 볼게요 시장에 가서 시장을 시장에 가서 어 저녁에 삼겹살 먹고싶다고 하니까 시장안에 삼겹살집 다 다 돌아서 어떻게든 삼겹살 공짜로 다 얻어내고 경주에서 자빠도 잘거냐고요 아마도 경주에서 자야 안되겠습니까 시장에서 절대 안줄텐데 예전에 시장에서 생닭하고 문어도 공짜로 얻어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생닭하고 문어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리얼로 형님들 다 보여드렸잖아 그만한 배포 없으면 밥송 접어야지 안해야지 안테나 형님이 아마 사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딴 데 갈게요 마철을 가든가 아니 됐습니다 저런 소리 하면 안테나 형님이 고기를 사놨다고요? 생닭을 어떻게 해 먹나요 뭐 구워 먹어야지 생닭을 사든가 삼겹살을 사든가 경주 이쪽에는 강이 있나요 형님들 불판 있습니까 형님 돌에다가 구워 먹어야지 대리석 사갈까요 대리석 사갖고 오면 안돼 우리 뭐 그냥 뭐 지금 뭐 무일품인데 뭐 여기서 한 시간만 자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배고픈 것보다 좀 쉬고 싶다 솔직히 배고픈 것 둘째치고 좀 쉬고 싶다 아 아 아 진짜 메르스댄스에 또 특히 맥키볶고 이란다 아 아 형님 다리에 물집 다섯 개 잡혔습니다 저 진짜 아파 죽겠습니다 30분만 쉬었다 가자 얘들아 또 자리에 뒀는데 아 진짜 여기까지 또 걸어왔는데 또 야 미션판 들고 온나 아 미션 뭔데요 아 저희 밥도 못 먹었습니다 좀 아 저희 밥도 못 먹었어요 아니요 쉬지 말고 한 시간 걷기란다 강현아 잘돌려라 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와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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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댄스 우우우우우우우우 어우 yll tuvutz 무통아 무통아 베개도 좀 들고 오고 자 메르세데스 형님께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 저 형님 저 왜 저런 신냐 진짜 일어나서 쉬어라 아 진짜도 맛이네 진짜 밥도 못 먹었는데 돌리라 커피도 먹지 마라 잘 돌리라 강현아 니만 믿는다 아 좀 긴장된다 가겠습니다 형님들 제발 깜깜깜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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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스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우와 물 와이 시원하노 야 지김이 시X 물 얼었다 얼었소 그래서 대스 형님 안 먹히네 이제 도발 안해 예 형님 이제 안합니다 네 안하겠습니다 대스 형님 아버님께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아직 저 놔두고 왔습니다 봉달 형님 반갑습니다 한 개 다 먹고 울산 언제오는 죽겠습니다 봉달 형님 오늘 경주에서 자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경주에서 밖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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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시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주 시내인 것 같습니다 시내인가? 이게 시내인가요? 엔젤 있는데 나 저기 진짜 많이 지나가서 있었는데 여기 여기 또 시내가 따로 있다니 저기 경주 5월대 시내 아니라네 경주 5월대 그쪽이 시내 아니오까 됐어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형님 6시부터 걸어왔습니다 몇 시고? 7시 8시 9시 11시 9시 9시간 9시간 걸었습니다 형님 동생들 데리고 지금 형님 걷는데 형님 예 조그만 형님 예 자위를 베푸십시오 예 아량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사님의 기록 아 온몸 비트기 말씀이십니까? 하하하하 아 런지가 났다 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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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르세데스 형님 500개 옆으로 누운 상태로 2.5원 30개 아 왜 저러시냐 진짜 좀 쉬자 돌리라 좀 쉽시다 형님 아 9시간 걸었어요 진짜 돌려 오 부담감이 엄청나네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포도장 왜이래 살살 돌리는데 아까 살살해가지고 두 번 더 벗겨나가가지고 뭐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군 전역으로서 자 PT8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허리를 90도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만듭니다 형님 이렇게 복과 반대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 왜이렇게 30 30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진짜 야 강대시키야 하나 둘 셋 아홉 열 일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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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멱 아홉 빨리 하라고 합니다 스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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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n 이이가 일어낸 생전 일어낸 시작 7 스멱 아멘 Lind ént 다 응 fora 생 moral 감사합니다.